쭉 뻗어서 살짝만 눌러주세요 살짝만 힘을 드리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눌러주세요 가볍게 상체를 살짝 드시는게 유리 아니에요 가슴 쪽을 살짝 이렇게 드시는게 유리에요 그래야 어깨가 나중에 안 아파요 중심 잡고 발을 살짝 내려놔도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발이 모으시고 방향을 바꿀 때는요 오른손을 살짝 뒤로 당겨 보세요 오른손을 뒤로 살짝 아니 뒤에서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방향 바뀌죠 그런식으로 해서 방향을 살짝 바꿔서 자 이제 앞으로 가도 돼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예 저 부표를 보고 가는거에요 오른쪽에 있는 부표 방향을 살짝 트세요 아니 그쪽 말고 반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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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른쪽 왼쪽은 이렇게 한번 땡기시고요 오른쪽하고 왼쪽 한번 땡겨주시고 오른쪽하고 왼쪽 한번 땡겨주시고 오른쪽하고 왼쪽 땡겨주시고 하나 굉장히 앞으로 가시면 되죠 천천히 살살 하세요 살살 힘 안들리게 천천히 또 앞을 보셔 가면서 앞을 보셔 가면서 조금 힘드시면은 조금 깊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천천히 천천히 일단은 저기까지만 간 다음에 여기는 조금 기다렸다가 저희들 오면 같이 할께요 처음이라 너무 무리하시면 안되니까 가볍게 살살 만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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